미국 기업들이 앞다퉈 인도로 진출하면서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작년에 인구가 사상 최초로 줄어든 중국과 달리 인도는 올해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에 올라설 것으로 발표됐다. 생산 가능 인구 역시 2030년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의 중위 연령은 29세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젊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월 평균 임금이 중국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영어 가능 인구가 1억 명을 넘는 점도 큰 강점이다. 미국과 인도는 올해 초 인공지능 반도체 5g 등 첨단 부문에서 협력을 담은 핵심 및 신흥 기술을 발표했다. 여기에 발맞춰 미국 기업 애플은 인도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팀쿡 최고 경영자는 인도 오프라인 매장 개장식에 직접 참석하고 나련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는 등 인도에 공을 들였는데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서 인도의 가능성에 주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인도는 6%대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상태로 경영자는 인도에 의해 유행하지 않도록 심해질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